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에 관한 법령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의 398곳이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할 전망입니다.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운영 기준을 만들어 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운영 기준에는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, 블라인드 채용 원서 활용, 심사위원 위촉시 외부위원 포함 등 37개 항목이 담겼습니다. 권익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39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이 기준을 자체 규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.